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볼만한 날로드라마 괜찮을 건 나 기간은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난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마음이 꺼지고 전쟁지만은 않아 이대로 마주관하는 건 오늘이 어떤 우리의 우주에 모두 나이 랩다는 건 아프긴 해도 너무 소름상 적어도 난 이 가예예 넌 사랑해서 사랑받아서 난 이걸로 돼서 예예 나 사랑을 하다 우리의 우주에 우리의 우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날로드라마 괜찮은 도망 부지암은 배탈 말 사랑했다 우리가 만난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최연히 마음을 건드리죠 그 비교 사이사이에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이승을 알게 해주는 눈빛 너에게 참 많이 도버렸다 방적을 채웠다 곧 곧 두게 넌 소주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르 기억 그 아름니게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기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도망 구경은 배탈 너 사랑 같다 내가 벌써 구리 없지만 구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이 영화 다수했던 몸으로 나를 기억하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최연히 마음을 건드리죠 우린 아파도 해봐도 우습해지를 두려워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정도 형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넌 사랑했다 uana 고맙다 하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